아기를 위해서 오빠하고 재결합하고 싶습니다. 아버지 찾아간 이유가 뭐야? 왜 찾아갔어? 숙려 기간 동안 우린 아직 부부야. 내가 동의를 안 하면 무효가 돼. 김수진! 준비를 하고 있냐? 아무것도 안 해도 결혼은 결혼인디. 너 조용히 해. 기분 별로거든. 너랑 엮이기도 싫다는데 아긴 낳아서 어떡할 거야? 복수할까? 어찌해서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싶은 건지. 널 신데렐라라도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. 윤주가 너를 살렸다고? 아주 기고만장이더라. 결혼이라고 하는디 탈락이 입을 한참에 오는 줄이. 채성준씨 핸드폰입니다. 난 임신 때문에 지옥을 헤매고 있는데 오빠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?